핀셋으로 스포지 쌓고 잡고 그냥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아 진짜? 손이 아프니까 응 손이 너무 아파가지고 조용은 정말 잘하셨네요 진짜 사포 잘 데려가게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조용하실 때 사포질 잘 되게 그렇게 해줘야 작업하기가 쉬울까 이거 조차도 이렇게 구석하는 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 밑에 막 이런데 안 갈아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이번 거 근데 진짜 틀려가지고 재밌겠습니다